우리 모두 함께 웃겨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엄마? 제발 방문을 잃어 지금 그게 중요해요? 엄마가 물어보라고 저 이 집중인 줄 알 수 없는 게 여기 있어 뭐가 하라고 너 이번에 두고 있으면 너 집에 제대로 안 된다고 그이 저거? 이건 아니잖아요 뭐 이건? 이건 맞지? 지금 얘기하지만 안 돼지 진짜 내 앞에 말하면 안 돼요 엄마? 네? 나 진짜 재밌다고요 이거